잠깐 시선을 중동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중동의 전쟁 위기가 지금 거의 고조되고 있는 상황. 왜냐하면 이란이 밤사이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180발가량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밤하늘에 엄청난 수의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해지볼라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이란이 수천 킬로 떨어진 이스라엘에 미사일 180발의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만나볼 핵심은 이거죠. 이스라엘의 세계 최고의 방공체계에 막혀서 격추가 되는 장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촘촘한 방공망 좀 더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붉은 불빛을 뿜으면서 이스라엘 상공에 미사일이 쏟아내는데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하나 둘씩 그 불빛이 사라집니다. 김민석 대변인님. 네. 저게 이렇게 날아오다가 갑자기 커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게 요격당하는 순간이거든요. 요격하면서 이제 막을 되게 산산조각 나는 거죠. 탄도미사일이. 일단 불이 확실히 불꽃이 튀기다가 원이 커지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니 그런데 저 얼마나 촘촘한 방공망이길래 이란도 사실은 군사 강국 중에 하나인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주변 전체가 다 적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방공망을 사중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에로우부터 데이비드 슬링, 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파이더 그리고 아이언동까지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다윗의 돌팔매, 스파이더 두 종류가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단 4중 촘촘한 방공망인데 아이언동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윗 돌팔매, 중장거리 미사일에서 충분히 요격 가능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란은 지금 한 1,400km 떨어지는 곳에서 미사일을 쏘았거든요. 맞아요. 날아오는 것은 북한에서 개발한 화성 7이라고 하는 그거의 이란형으로 바뀐 거죠. 사하브 3라고 하는데 그게 날아온 겁니다. 이번에 보기에는. 그게 날아왔고 그거는 막 한 10 정도의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돌팔매, 데이비드 슬링 그리고 스파이더 이런 심지어는 에로우 2,3 저런 것들이 요격했다고 보입니다. 4중 방공망, 특히 강철 지붕 아이언동 얘기가 참 많이 나와서요. 이렇게 미사일을 막아낸 여러 방공망, 바로 화면을 만나보면서 설명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김민석 대변인, 저희가 몇 가지 유튜브 화면을 좀 가져온 이유가 요격 고도가 아이언동은 40km에서 70km로 단거리로 요격하는 데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단거리는 대개 한 300km 정도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북한의 스커드 B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긴 노동미사일이나 이번에 쏘은 사브3 같은 그런 것들은 아이언동으로 막기는 어렵고요. 아이언동은 원래는 로켓 포탄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원래는? 네. 그런데 이제 탄도미사일은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최근에 개량을 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알려지기로는 이란은 본인들의 미사일 도발, 미사일 공격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자찬을 했지만 부상자가 이스라엘에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두세 명밖에 없고요. 심지어는 이란에서는 이스라엘 F-35 전투기 20대가 파괴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이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발표로는 전혀 그런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서로 말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요격에 많이 성공하고 있고. 요격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확전 양상이라고 아예 지상군까지 투입했다는 얘기가 좀 많이 들려오는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삐삐 테러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여권 조성입니다. 저게 어떤 통신수단을 없애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헤저벌라 수장을 없앴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휘부를 다 일망타진했거든요. 며칠 전에. 그게 지휘부 마비 작전입니다. 2단계. 그리고 지금 3단계 작전이 들어갔습니다. 3단계 작전은 이제는 지금 낙하산 부대, 특전사, 우리 같으면 특전사. 그리고 이제 기갑 부대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스라엘 북쪽, 에르바논 남부 쪽에 있는 헤저벌라의 거점을 진짜 소탕하고 있는 겁니다. 소탕 작전 지금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 저렇게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지만 방공망이 막아낸 거군요. 호준석 대변인, 그 좀 전인가요? 저희 뉴스탑트 준비할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지금 중동의 정세가 꽤 불안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수송기 투입을 지시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우리 국민들 지키는 것이 이제 국가의 최우선 책무니까요. 지금 이제 중동의 확전 가능성이 있고 저는 이제 중동 사태를 이걸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게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우리도 이제 3중 방공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고도 바로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입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홍역을 겪었습니까? 두 번째, 정보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이 정당한지 안 한지를 떠나서 헤즈볼라를 타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강력한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정부 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없애버렸고 그다음에 기무사는 기업력 문건 때문에 초토화시켰고 정보력이 엄청나게 약화됐습니다. 세 번째는 동맹입니다. 지금 이란이 전면적으로 확정 못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동맹의 힘으로 지금 그걸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한미동맹이 크게 위협받고 신뢰를 잃을 뻔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저기서 배우는 우리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자랑하는 촘촘한 방공망, 중동의 전면전 양상까지 저희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봤습니다. 네, 파스입니다.